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민TV입니다. 22대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찬희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키가 엄청 크시네요. 아, 네. 어릴 때는 학교에서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요새는 뭐 큰 키도 아니죠. 네, 또 녹색정의당 대표님답게 또 패션 코드도 또 초록초록초록 하시네요. 네, 옷장을 딸려면 녹색 되게 크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이제 공식 방문 총선과 연계한 일정이신데 오늘 강원도 방문 좀 소감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녹색정의당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선거연합정당을 녹색당과 정의당에 합쳐서 기후리그에도 대응하고 불평등과 차별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선거연합정당을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대표님이 와서 강원도의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가 몇 번째 방문이시죠? 저희는 2월 3일날 출범했는데 전날인 2월 2일날 3척 석탄화력발조사를 방문했고요. 오늘은 이제 노동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 하면은 청정 자연환경, 천혜 자연환경 그리고 또 기후위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탄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현 도정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서 난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너무 이 규제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게 숨통이 트였다. 이런 의견들도 좀 충돌이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사실 기득권 양당이 함께 만든 것이라는 거. 이걸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정될 때도 두 정당, 도지사 후보가 같이 경쟁적으로 공약했고 이번에 전부 개정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금 국민의힘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지사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부여된 이 자치, 반자치법이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함부로 자기의 개인 결정으로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큰 대기업이 유치되고 큰 건물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뭐 규제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잘 살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예를 좀 줄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큰 마트가 생겨요. 그럼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뭔가 생활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일단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는 게 또 사모펀드로 가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가는 그런 식으로 모든 자본과 모든 돈이 사실 수도권과 대형, 대기업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규제가 풀린 개발 사업이 실제 강원도 면의 삶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의 의문이고 저희는 경제를 도외시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강원도의 자연환경에 맞는 그런 경제발전 강원도 면에게 맞는 경제발전의 방법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이 강원 공략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중앙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약들은 일단 강원특별자시도법이 난개발이 아니라 어떻게 자연환경을 중시하고 인간환경을 함께 중시하는 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방문했듯이 삼척석탑을 해봐서 이거 30년 수명대로 계속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30년까지 석탄학적발전소를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재생발전으로 도모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가 대선 때도 발표했던 공약인데 강원도에다가 대규모 치유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로 관광과 의료와 자연환경을 결합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발전 모델, 산업 모델 같은 것도 강원도에서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공약 잘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총선이 되면서 대표님께서 전국을 돌고 계신데 강원도에 아직 총선 지역구 후보가 없죠. 저희 강원도 총선은 좀 어떻게 치르실 생각이죠? 아쉽게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는데요. 강원도 지역구 후보의 출마를 녹색정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비례대표 후보 저희가 아직 명부가 4번까지 바뀐 명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경쟁명부까지 결정이 됐고 그 이후 명부에 강원도 정치인을 발탁을 해서 비례대표 후보에 모시고 강원도 도정에 대해서 강원도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특히 여의도에 양당의 이런 싸움들이 계속 팽팽해지고 또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그래서 좀 정치에 관심이 멀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정치 좀 어떻게 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기 한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가독도 신공항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가독도 신공항을 왜 만들자고 했죠? 도민들 기억하시나요? 2030년에 엑스포를 부산에서 여니까 큰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30년 엑스포 어떻게 됐습니까? 유치 실패했잖아요. 원인 무효 아닙니까? 그럼 안 해야죠. 그걸 계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매표죠 사실. 표를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의 잘못된 개발 지역 개발. 이런 지역 개발은 사실상 잘못된 길인데 이 길을 사실상 두 양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특별자식도 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이 기득권 양당이 아닌 다른 제3의 선택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선택지라고 자신하는 정당들이 하나둘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혁신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최근에 소나무당이라는 것까지 생긴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당들은 기득권 양당에서 나왔고 스스로도 표방하듯이 선거 끝나면 기득권 양당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전체를 하나로 기득권 양당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정말로 이 파란당 빨간당 두 개 정당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개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새로운 사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진정하게 제3의 선택, 제3의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이런 정당은 녹색정의당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마다 범야권, 연합정당, 연합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는데 녹색정의당의 제3정당도 나오고 또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정당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당법에는요. 기존 정당과 유사한 이름의 정당을 만들 수 없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관위가 더불어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정당의 이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참 사실은 의문이고요. 어쨌건 이 위성정당이 2020년에 생길 때만 해도 두 정당이 수줍어였잖아요. 부끄러워했잖아요. 끝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이런 참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대놓고 위성정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가독도신공항특별법에 따른 공단법의 표결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딱 반대표가 6표가 나왔어요. 저희 녹색정의당은 딱 의원 6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녹색정의당이 없다면 이 6표 반대를 던질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과 국민들이 좀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이 양당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꼭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는 위성정당에 가면 의석이 늘어날 겁니다. 그 의석의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가 황야에 선 기본으로 절벽에 서 있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 진짜 결정적인 그런 도전과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점을 중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비전대로 이렇게 이 양이 되려면 아무래도 정당 지지율이 많이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사실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돌파구 마련하실 예정이세요? 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사실 정당 지지도라는 게 우리나라 꼭 서선거구자를 닮은 것 같아요. 254개가 됐죠. 254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사표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당 한 명을 뽑아라 그랬을 때는 저희가 아직은 선택자가 좀 좁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많은 여론조사에 볼 때 비례래표에서는 어떤 정당을 지을까 할 때는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좀 간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족할 수는 없고 국민들도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가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저희가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조사한 결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또 기후위기의 대응이 필요하다. 나는 기후유권자다 하는 분이 국민 3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만 7천명이라고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기후위기 바람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로 표현할 것인가. 아직 그거에 대한 정보와 결정이 아직 좀 격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기후유권자, 기후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알리고 또 활동들과 우리의 정책들을 알리게 된다면 이 갭은 좀 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이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떠세요? 네. 한동훈 대표는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그냥 성장하고 사실 아무 부족한 거 없이 모자람이 없이 그냥 누구한테도 칭찬받으면서 모험상으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마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어려움이 뭔지를 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을 보시면 발언이 톡톡 튀긴 합니다. 그리고 뭐 감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 따뜻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 또는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 평소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갈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그 점에서 가장 모자람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또는 의견이 배치되는 분들은 어떻게 포용하고 이걸 한 대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정당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은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당으로 녹색정의당이 더욱더 노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정당으로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기는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멋있는 말을 하고 실천하지 않은 정부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험악한 얘기를 하고 험악한 짓을 합니다. 험악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정부와 험악한 정부 중에서 험악한 정부가 조금 더 나쁘죠. 그래서 험악한 정부하고 맞서 싸워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무능한 정부가 큰소리에 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대체할 수 있다든가 윤석열 정부 대신에 우리를 뽑아준다면 좀 더 실천을 하겠다. 이미 국민들한테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국정에 대해서는 말하실 것도 없고 국민들이 더 잘 아시죠. 해외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국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부분에 맞서서 국민들이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맞서서 성신의 가장 최적의 정당은 녹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순회하면서 민심을 많이 들으시고 계신데 사실 강원도는 비수도권이잖아요. 서울하고 교통 여건이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은 점차 계속 팽창이 되고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 지역 소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해법이 있으실까요? 지역이 사실 발전하지 않는 게 수조, 수십조를 들여서 자꾸 출산 대책을 만들고 지역 소멸 대책을 만들었지만 그게 아니고 지역에 좋은 사회 서비스가 공급이 되고 지역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공연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지방대학부터 먼저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과거에 민주도전당 때 무상교육 이렇게 할 때 다들 그게 말이 돼? 이랬지만 사실 지금 초, 중, 고등당 무상교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은 부분은 대학교하고 유아교육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소멸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지방대학부터 먼저 무상교육을 해서 또 그다음에 지방대학이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의 자원들이 서울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국립대에 비해서 서울대의 지원금이 3배예요. 이런 부분의 불평등한 부분도 해결해 나가서 지방국립대를 일본 수준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발전시키는 것도 지역소멸 문제나 지방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방의 중요한 어떤 중요한 산업은 결국 농업입니다. 농업이 자체로 발전하고 농업에서 지역순환경제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절대 지역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보장 중요하고요. 소농도 살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농업인 기본소득 지급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요.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작물에 대한 농업직부금도 늘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농업대책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게 도농 상생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지역 공약들이 적용이 될 것 같고 지방대 무성교육은 최근에 3척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공약으로 발표해 주신 맥락이시죠? 오늘 강원 도민들께 끝으로 녹색 정의당은 어떤 비전이 있고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를 해 주신다면요. 정당 투표용지를 나중에 받아들이시면 아마 위성정당 두 개 그 다음에 두 양당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그런 정당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두 양당만으로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개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함께 친구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대화해 보시고요. 이 제3의 길, 저희 녹색 정의당이 걸어왔던 불평등을 없애고 노동의 가치,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 보통 사람들의 의미들을 새기고 발전시켜 나가는 정당이 존재 가치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번 총선에서 또 한번 지지해 주신다면 더욱더 힘을 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원도민TV 인터뷰 녹색 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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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